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주는 부활주일이죠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에서 도합 89장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33년을 계셨는데 89장에 예수님의 생애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이 25장이에요 30%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회에 대해 절정기가 있는 주간이거든요 이분 주간이 참으로 중요한 주간이다 이것을 성경이 그 기록된 분량을 통해서도 우리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이 시간에는 고난주간의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날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주간의 묵상 첫 번째 묵상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나 예수님은 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나 우리 다 알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대생 좀 해봅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나 두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요 이 사랑은 순종으로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문제를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선인에게 전도할 때 제 아들 물것을 구하러 갔어요 후에 와서는 예수님께 잡수소서 하고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답니다 자제 생각에 누가 잡수고 드리는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찬하께나 하늘의 말씀, 하늘의 뜻 이것을 양식으로 삼고 찬하께나 그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42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에 들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반으로 찔러도 아픔을 느끼고 피가 나는 것입니다 오그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에 무엇이 받게 죽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빗바울에 땀방 흘러지 그렇게 감절히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기도 자신을 쳐서 하늘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썸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료들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십자가에 길을 그려주십니다 그래서 빌리버스 2장 8절은 자기를 놔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꼭 십자가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썸에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시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요 예수님이 왜 십자권을 당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우리 사랑 인간 사랑 사람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사랑은 예수님 자신의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자적 희생이 있지요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쇠리를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 병변자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고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너무 13장 일주일에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게 되죠 어쩌면 제자들이 얌통스러웠을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시고 유심적으로만 생각하시고 길에서 내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타투기나 하고 뿐만 아니라 조금 오면 자기 살겠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치는 그 제 아들은 주님이 미리 아쉬울 것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살아난다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극한하게 살아내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을 기댈을 것이고 제 아들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 세면에 동산사 배 들어보고 내가 오늘 밤 달굴기 위해 나를 세 번 부인한다 전부 당만 부인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 지금부터 죽어도 지금 안 버립니다 그때 내 다굴기 위해 세 번 부인한다 하시면서 사탄이 너희들 미리 까불어 하려고 첨가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 돌이킨 너희 형제를 믿고 있겠다 예수님은 제자를 끝까지 살아가진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루려고 이 제 아들을 끝까지 기도하시고 살아가신 것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을 사랑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기 직전에 금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을 때 내가 예수다 나 잡아가고 이들은 가게 해라 저희들 저희들 그 가게 해라 고맙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멸망받을 죄값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에 모십니다 얼마나 고통을 끊으십니다 여섯 시간 동안에 모십니다 오전 아홉시 못 받겠어요 오후 세시까지 그런데 열두시부터 오후 세시까지 절반은 태양이 빛을 잃었다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고통을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누웠다 하고 하십니다 다 이뤘다는 이 뜻은 헬라로는 테텔레스 탈입니다 이 뜻은 종의 주인에게 맹하신 대로 다 이뤘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오랜 시간 그림을 다 그리고 다 완성했을 때 이제 다 완성했다 하는 그때 쓰는 말입니다 상인이 물건을 살 때 물값을 다 치루었다 할 때 그때 쓰는 말이 텔레스타인 다 이뤘요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뭘 내렸다는 겁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당과 하와가 벌금 벗었을 때 가죽옷을 지어서 자네를 그들 입힙니다 그들의 허물을 가죽옷을 지어서 가리는 겁니다 가죽이 생기려면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에덴 동산의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자기 아들 예수가 대신 죽을 줄 것을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출국할 때 유월절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뿌리고 그 양의 피가 있는 집의 사람은 살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둔장으로 오셔서 울래서 된 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 후에 제사법이 되는지 많은 승자들이 특히 53장 같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울래서 오실 것을 다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의 계획은 장세기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련의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것도 다 그것도 싶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나는 승기를 받으러 오자고 승기를 왔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여져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이 이어져 오는 겁니다 이 모든 장세부터 시작된 인간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박에 피 흘려 죽음으로서 완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죄를 맬망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성도 그리구는 인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비문에 끝까지 하는 뜻의 복종에서 집에서 못 박혀주시고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집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 반성입니다 두 번째 목상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참으로 믿는다 사실 아는가가 아닙니다 괴다인 사람 다 알죠 고난 쪽은 수도 없이 당했잖아요 이분 금요일 못 박힌 것 알잖아요 다 압니다 아는가가 아니고 믿는가입니다 아는가가 아니고 직접 아는가가 아니라 참으로 믿는가입니다 고난 쪽은 아무리 수도 없이 보내도 그래서 수도 없이 듣고 알아도 내가 믿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럼 믿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은요 주인의 변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내 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것 나의 왕이 되는 것 그 전에는 내가 내 왕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실험은 아니에요 내 조문해요 내 생각 내 뜻 내 맘대로 그것이 인간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 죄의 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우리를 구원하게 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를 내가 믿을 때 그 예수를 나의 구주 왕으로 마음 좀 모셔드릴 때 예수를 마음 좀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네요 내 하인으로 모신 게 아니에요 나의 주 왕으로 모신 겁니다 모셔드릴 때 주인이 바뀝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왕이에요 내가 원한 대로 아니라 주인이 원하십니다 주인 듣대로 주인 말씀 드립니다 그럼 삶이 완전 바뀝니다 제가 경험만 보면 경험은 사람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임을 만나고 모셔드릴 때 믿게 됐을 때 이 웬일인가 이 웬일인가 너무 감수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젊은 학생이 중병에 들어가지고 있었는데 좌절 절망 고뇌 번민 갈등 차살도 생각하던 그런 사람 똑같은 환경 속에 변거들이 있고 환경밖에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됐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로 내가 모셨을 때 사람이 바뀌어 갈등 분민 고뇌 자산 염려 불안 끝이 깊은 감사 소망 금지 사람이 반지받기 그리고 구원을 확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믿고 사는데 내 병을 넣는 안거리 저 그때 오랫동안 제가 복용한 약은 항생제 마얀 부토리였습니다 요리 먹으니까 내생이 생겨서 말도 잘 안돼요 이래도 죽는 뭐예요 불안한 생각 한순간 불안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 후에 저는 하나님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병으로 죽으면 도전천국 갈텐데 왜 이 병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염려해야 됩니까 이것은 내 불신앙의 소식 내 염려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안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죽어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진 군의 확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마 후에 변해갔더니 의사선생님이 건강해졌습니다 오늘까지 건강해졌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군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증거할 수 있다는 자신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변했고 세상 사람 생각해도 변했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믿은 누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인 맞습니까 이 권한죽아 내가 예수를 아는가가 아니고 진실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을 믿을 때 그듭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진실로 내 구조로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교회에 와서 예수의 십자가 권한에 대해 듣기만 듣고 알기만 한 자가 아니라 진실로 믿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권한 중간에 정말 내가 믿는가 이 사실을 정말 내가 믿는가 묵상해보시고 점검해보시고 고루서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야외 소풍 간다고 주인에게 빠지고 누구 좀 만난다고 주인에게 빠지고 좀 몸 좀 뿌듯하다고 주인에게 빠지고 혹시 교회 가면 전인병이 그리 가시면서 교회 빠지고 그런 분들에게 정말 당신이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군악에서 십제 못받고 죽었다는 것은 당시에 정말 믿습니까 질문하십니까 우리가 불쑥을 질문하십니까 찬양돼도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 외에는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의기에 더욱 힘쓸하고 승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묵상 세 번째 묵상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감사합니다 아니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맨할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행세와 내설 영혼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죽어도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이 땅에서 계속 살려고만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 후에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이 더 좋은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굶어도 감사하고 병들도 감사하고 망해도 감사하고 오늘 죽어도 감사하고 이 군의 확신을 가진 고짓는 한라를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그 감사를 어떤 것으로 뺏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범사에 감사하라 항생 기뻐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물도 넘치게 하러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로 이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표시고 믿는 자의 삶에 살아가는 자판한 자세입니다 그때 그 때 영광이 돌아가 그때 내가 뵈러 세상이 변하네 미국의 유명한 화가 삶은 여름 사람 믿음이 이분이 그린 그림 하나 볼까요 예수님의 초상화 우리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사연도 찍어놓은 게 없잖아요 그분이 기도하면서 그린 그림 이분이 이제 이 그림 위에 예수님의 초상화 그날 늘려 알려주기 이분이요 1917년 제가 태어난 3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주 늙지도 않았는데 중병의 선고를 받고 석 달밖에 못 산다는 통을 받았어요 그때 아내는 유명 가수인데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아내의 생각에도 그렇고 태어난 아기가 아빠 없이 살 것도 생각에도 그렇고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나의 이런 불행이 있느냐 왜 빌레냐 원망 불평 절망 비강 견딜 수 석 달밖에 못 산다고 석 달밖에 그때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석 달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석 달이나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함에 삽시다 그 석 달은 그 석 달은 감사함에 의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보람되게 보냅시다 황금 같은 시간을 피가 나고 불평하면서 보내지 말고 어밋게 감사함에 보냅시다 이 아내의 말을 들은 꼭 생각합니까 불평 원망한다고 달라진 거 없잖아요 그래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봐 내가 내 주인 되어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생각해 그리고 감사함에 석 달이 그러면서 그는 이 석 달 동안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는 화가 그래 헤드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우리 초산을 그리자 내 마지막 자품일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초산을 그린 겁니다 그것이 아까 본 그림 그런데 석 달이 지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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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고 점점 몸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사님의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건강해졌습니다 무슨 약을 드셨습니까 아무 약 뭔 거 없군요 아내가 감사함에 사자고 해서 엄망불병 대신에 감사함에 상가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약을 드셨습니다 감사의 약을 드셨군요 예 감사는 참 좋은 해독제여 참 좋은 항암제여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라고 의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져서 많은 자품을 남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중에 몇 가지 왜 우리가 아는 문 밖에서 문 두드린 거든지 저는 그리로 다 그거 우리요 믿는 사람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어떤 상속에서도 감사함에 살아야 됩니다 엄망불평하지 맙시다 그것이 세상 사랑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게서 계속 엄망불평에 나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 위한 예수님의 십자 고난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고난 중간에 그동안에 민다고 하면서 엄망불평 했던 죄를 앞으로는 감사함에 살겠습니다 주님이 이 고난 중간에 십자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감사함에 살았습니다 병들도 감사함에 살고 망해도 감사함에 살고 죽음 앞에도 감사함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길단 믿는 구원의 확신 천국의 천국의 소망 가진 자답게 항상 감사함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또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하는 사랑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십자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폈대요 소송입니다 믿음의 원정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도 그분처럼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하면 사냥 됩니다 그래서 무슨 큰 개미 겁내가 무럴 때 예수님께서 힘을 다고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첫째 개미고 둘째는 이웃을 넷몽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답게 하나님을 숨기듯 그 말씀에 순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려를 그의 개미에 지키는 것이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은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어려운 것도 기쁨으로 순종할 때 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부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람 사랑합니다 내가 너에게 세금을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주면 너희도 서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비자 존경하고 서로 너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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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원수까지로 사랑해라 원수까지로 사랑합니다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함께 된 최고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구원하는 전도 이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미국 미조리주 한 시골에 한 50명 정도가 모이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미용실이 있는데 그 미용실에 손님이 오더니 머리를 박박 밀어달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잖아요 미용실 평생에도 머리 박박 밀어달라는 거 그는 손님 받아본 적이 거의 없지요 아마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오더니 머리 밀어달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오더니 머리 밀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머리 밀어달라는 사람이 한 교회 교인들이에요 이 광신조들인가 그러면서 왜 교인들이다 머리 밀으려고 그래요 물었어요 그때 이는 게 아니죠 그 교회에 교인들의 사랑을 받는 여자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학생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도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했어요 많이 기도했고 사랑 많은 목사님이 신방에 갔어요 그런데 교회가 안 했어요 이유는 자기가 깎은 머리다 챙기셔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쓸대도 안 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도를 응원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학생에서 막 기도하면 교회를 안 해요 신방 가서 아무리 구원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 머리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모아봅시다 그래서 지혜를 모아서 결정된 것이 그러면 우리가 그 학생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깎은 머리가 됩시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전부 다 주일을 대기 전에 머리 밀려다 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미용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방송을 전하라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주일날 그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어머니가 딸부 교회 가자고 해도 또 딸이 안 갈라고 그러지 살짝 설득해가지고 딸이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그에 딱 들을 때 순간에 깜짝 놀란 거죠 전부 다 깎은 머리입니다 그때 이 소녀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이 딸부리를 감추려고 모자를 깊이 눌리 쏘고 왔는데 모자를 벗어야 되느냐 쓰고 있어야 되느냐 그 고민을 안 드네요 그리고는 그가 모자를 벗고 그런 광경을 보면서 방송 리포터가 눈물이 커서 그런지 말합니다 나 교회 안닙니다 난 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앞으로 내 교회를 다닌다면 바로 이런 교회를 다닙고 싶습니다 감동을 주는 교회입니다 희생적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이 돼가지고 교회가 욕도 덥고 교회도 점점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가 한편은 좋지만은 계속해서 그런 시국에 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괴롭히 멀어지고 믿음이 식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아시고 뭐에게 힘쓰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뭐에게 힘쓰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이럴 때를 주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의 괴로움을 내는 상황 속에서 말로가 아니라 이 그들의 사랑을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불린자를 사랑하고 그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대해주고 한다면 그들에게 강도를 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괴로워서 모습을 회복하며 또 힘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믿습니까? 나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인자답게 나 감삼에 삽시다 삶과 입에서 원망불팩이 다 몰아내고 항상 평생 범사에 감삼에 살고 그리고 주님처럼 하나님 사랑 사랑 사랑으로 살았어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 사람에게 감도가 기쁨을 주는 멋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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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